1만 16지에 나와 있는 약술 다섯번째 축사를 넣고 빚은 약술 축사주라고 합니다. 본초강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소화를 돕고 귀를 내려주며 가슴에 통증이나 목통을 먹게 한다. 조리법입니다. 4인은 복급 받는다. 4인은 주머니에 넣어 술에 담가 끓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머니가 필요하구요. 소화에 담가 끓인다. 소화에 담가 끓인다. 소화에 담가 끓인다. 소화에 담가 끓인다.